완두군이 이 같은 가문 극복을 위해서 식수원 확보에 나서는 등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완두군은 급수 제한 지역에 급수차 2대를 지원하는 한편 생수 11만 7천 병을 공급하고 있으며 섬 지역의 장기적인 식수 문제 해결을 위해 상수도 해저관로 신설과 해수담수화 시설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완두군은 지난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복일 노화 지역의 2일 급수, 4일 단수를 두 달째 이어가고 있습니다.